SK바이오사이언스의 보호 예수가 해제되면서 임직원들이 연이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광현 SK케미칼 대표이사는 지난 19일부터 사흘에 걸쳐 보유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전부를 매도했습니다. 전 대표는 지난달 열린 SK바이오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기타 비상무 이사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. 앞서 지난 6일에도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등 3명의 임원이 각각 2만 1852주에 대해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톡옵션 행사 가액은 주당 9,154원이고 현재 주가는 13만 원대입니다.